코인 예측의 신이 강세를 전망한 특별한 코인 메타가 초대형 호재를 맞이하면서 해당 메타에 속한 이 코인들이 폭등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파입니다 수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면서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고 직접 암호화폐 투자사까지 설립하여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는 유명 인사가 최근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코인 메타들이 엄청난 호재를 맞이하면서 폭등할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와 대형 코인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코인 예측의 신이라는 표현대로 이전부터 다양한 코인 메타와 특정 코인에 관련된 정확도 높은 관점을 제시하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코인들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서 헤이즈는 작년 하반기에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으며 올해 2월에도 AI하고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공유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서 헤이즈가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할 시점에 AI하고 관련된 대형 호재는 많지 않았으며 AI 관련 코인들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인데요 절묘하게도 아서 헤이즈가 2월에 AI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인공지능 채치 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영상 제작 인공지능인 소라를 공개하면서 수많은 AI 관련 주식하고 코인들이 급등하여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장이 찾아왔죠 그때 당시에 AI 코인 상승을 주도한 핵심 코인은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창시했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던 월드코인으로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출시한 뒤로 월드코인의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0% 급등하면서 저점으로부터 100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다양한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서 헤이즈는 AI 관련 코인인 에이셔에 초기 투자했으며 이는 아서 헤이즈가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셔는 코인이 출시되자마자 전세계 16개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것은 물론 바로 지난달 14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하고 빗섬에 에이셔가 연속 상장된다고 알려지자마자 가격이 35% 급등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AI 코인 강세장을 주도했던 월드코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오픈 AI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3대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월드코인이 주도하는 코인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개발에 관련된 반도체를 거의 독점한 덕분에 AI 개발 열풍이 불면서 나스닥 상장 이후로 주가가 60만% 폭등하고 세계 시총 1위 기업에 올라섰으며 현재도 인공지능 코인 메타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려주고 있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거둔 덕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총이 지금의 3배 이상인 1경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관련 코인에 매수세가 몰리게 하면서 AI 코인 강세장을 불러오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아서 헤이즈의 전망대로 AI 메타가 조명되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아서 헤이즈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메타하고 해당 메타의 대표적인 코인에 관한 글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메타 중에는 디파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대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코인인 팬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설립한 투자사인 마일스트롬을 통해서 팬들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아서 헤이즈의 투자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팬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더니 최근 고점까지 55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저점으로부터 22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고 아서 헤이즈는 팬들 투자만으로 단기간에 66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해서 팬들은 바로 지난달 6일에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원화 상장을 공지하자마자 30% 폭등하는 일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의외의 인물이 디파이 코인 메타의 강세를 불러올 만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원한다고 알려진 것이죠 이는 그동안 NFT 사업을 진행하거나 비트코인을 특정지어서 지지하던 트럼프의 행보하고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디파이 관련 코인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디파이 코인의 강세장이 다가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아서 헤이즈가 제시한 디파이 메타에 대한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아서 헤이즈는 지금 전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메타로 떠오른 밈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여러 밈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서 헤이즈는 작년 말부터 밈코인의 높은 수익률이 전체 코인 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코인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밈코인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아서 헤이즈는 현재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위프코인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직접 위프코인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글도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프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었으며 아서 헤이즈가 처음으로 위프코인을 언급한 시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위프코인의 가격은 46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360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하게 되었죠 또한 아서 헤이즈는 고양이 테마 밈코인인 뮤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인 3월 30일에 아서 헤이즈가 뮤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글을 업로드했고 해당 글이 공유되자마자 뮤코인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100% 오르면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서 헤이즈는 인터뷰 자리에서 뮤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봤다는 말을 남겼죠 심지어 아서 헤이즈가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뮤코인은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연속으로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는 출시 이틀 만에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화제가 되었던 보미코인이나 개발자가 실수로 사전 판매 물량을 전부 소각하면서 주목받았던 뮤코인 슬러프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면서 솔라나 기반 뮤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러한 솔라나 기반 뮤코인들은 대부분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서 솔라나를 매수하고 탈중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솔라나 기반 덱스에 거래량이 늘어나 이더리움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고 솔라나 기반 뮤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퍼는 하루 매출이 이더리움을 넘어선 데다 현재까지 100만 개의 뮤코인을 만들면서 수익이 13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솔라나 기반 뮤코인은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현재 솔라나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코인 자리를 노리는 중이며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여 신고점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트코인 ETF처럼 솔라나의 ETF도 출시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실제로 솔라나 ETF를 신청한 대형 기관이 등장할 정도로 솔라나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아서 헤이즈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직접 투자하는 코인이나 메타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강세가 지속될 만한 대형 호재들이 나오는 중이고 관련 코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섬에도 상장되어 단기 급등을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 아서 헤이즈가 지금 어떤 코인하고 메타에 주목하고 투자하는지 체크해본다면 어떤 코인이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서 헤이즈가 트위터하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아서 헤이즈가 직접 투자한 뒤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 보니 앞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거래소에 원화 상장되어 단기 급등까지 노려볼 만한 세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개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정보들을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테나인데요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토큰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USD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고 전문가들은 USD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와 USDC의 뒤를 이어 스테이블 코인 3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USD를 스테이킹했을 때 수십 퍼센트가 넘는 연간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투자자 사이에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코인 예측의 시인 아서 헤이즈는 에테나의 잠재력을 일찍 눈치챈 것인지 본인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엘스트롬을 통해서 초기 투자하고 개인 블로그에서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도 올렸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러 알트코인을 언급할 때 에테나에만 별도의 강조 표시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그만큼 아서 헤이즈가 에테나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랩스는 이더리움 외에도 미국 달러나 국채는 물론 비트코인과 솔라나도 담보 자산으로 추가하여 USD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출시한 자산 토크나 펀드비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근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로 떠오른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하고 에테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투자자들이 에테나에도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물 자산 토큰 RWA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현실 세계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화하는 것으로 1경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이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랙록하고 파트너 관계이자 RWA 메타를 대표하는 온도 파이낸스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고 알려진 뒤로 일주일 만에 150% 상승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원화 상장되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RWA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 규모가 지금의 3000배 수준인 사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드레 에테나 랩스가 준비금을 투자한다면 에테나가 RWA 메타하고 접점을 지니게 되면서 RWA 메타의 강세가 찾아왔을 때 에테나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서 헤이즈가 주목해볼 만한 주요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직접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데다 지난달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한다고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30% 급등한 팬들하고 에테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일단 두 코인 모두 아서 헤이즈가 직접 투자하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진행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때 런치풀은 특정 자산을 예치하는 사용자에게 바이낸스가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해주는 이벤트로 바이낸스가 특정 코인의 성장성과 신뢰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 진행하기에 런치풀을 진행한 팬들과 에테나의 성장성을 바이낸스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팬들과 에테나 사이에 여러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팬들이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강세를 보여주었으니 에테나도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고 단기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에테나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이더파이 코인인데요 이더파이는 플랫폼에 자산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토큰을 다른 스테이킹 상품에 예치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산을 예치하고 얻은 보상을 다른 상품의 스테이킹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등장한 팬들 역시 이러한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이며 이는 기존 스테이킹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기에 기존 스테이킹 이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이번 영상의 주요 인물이자 코인 예측의 신 아서 헤이즈는 본인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일스트롬을 통해서 이더파이가 프로젝트 초기일 때부터 투자했으며 이더파이 코인이 출시되었을 시점에는 이더파이의 강세를 기원하는 글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파이는 출시되자마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또한 아서 헤이즈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현재 100억 원이 넘는 이더파이 플랫폼 토큰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아서 헤이즈가 이더파이 플랫폼을 신뢰하는 동시에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파이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런치풀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런치풀은 바이낸스가 코인의 성장성하고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통과했을 때만 진행되는 신규 상장 코인 배분 이벤트로 바이낸스가 이더파이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더파이의 특징은 아서 헤이즈가 직접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팬들도 지니고 있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리스테이킹 관련 프로젝트이자 바이낸스 런치풀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더파이와 팬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팬들이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단기 급등한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 이더파이 역시 업비트 상장을 통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더파이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드리프트 코인인데요 드리프트는 솔라나 기반의 탈중한 거래소 토큰이며 아서 헤이즈는 2월에 공유했던 개인 블로그 게시글에서 탈중한 거래소 코인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드리프트의 전략 고문으로 아서 헤이즈가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최근까지도 아서 헤이즈의 트위터에는 드리프트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는 아서 헤이즈가 드리프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또한 드리프트에 투자한 기관하고 투자자의 목록을 보면 솔라나의 창시자 라즈쿠카라고 솔라나 CEO인 아나톨리 아코벤코가 포함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는 사실상 솔라나 재단에서 드리프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프트는 최근 솔라나 기반의 결과 예측 플랫폼 벳을 출시했으며 이틀 전 벳 플랫폼에서 발생한 24시간 거래량이 260억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의 결과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의 거래량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드리프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역시 드리프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더해서 드리프트를 비롯한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최근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 토큰인 주피터를 원화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주피터의 가격이 45% 폭등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피터와 동일한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 토큰이자 투자한 코인들이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경우가 많은 아서 헤이즈가 고문으로 합류하고 관련 소식을 수시로 전하는 중인 드리프트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솔라나 재단이 액션과 블링크라는 기능을 출시하여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는 코인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을 켜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며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에도 바로 원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죠 이와 관련하여 드리프트의 공동 창시자인 신디 리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드리프트의 거래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마침 트위터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주도 하에 쇼핑과 영상 스트리밍은 물론 금융 기능까지 포함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5억 5천만 명 이상일 정도인 대규모 SNS 플랫폼인데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러한 플랫폼에서 드리프트의 코인 거래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간편하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드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리프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드리프트는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이자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급등한 온도파이낸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파트너십의 내용을 보면 온도파이낸스가 발행하는 미국채 기반 토큰인 USDY를 드리프트 플랫폼에서 담보 자산으로 채택했다고 하죠 이는 드리프트가 현재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 중에 하나로 떠오른 RWA하고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에 앞으로 RWA 코인의 강세가 찾아왔을 때 드리프트 역시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드리프트 코인은 코인베이스, 비트겟, 그리고 바이비트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9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500만원이고 2등부터 5등까지는 100만원이며 대회 참여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는 아서 헤이즈를 비롯하여 코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공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맞추지 못하거나 관점이 틀리는 것만 보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들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기사로 다뤄지는 것이고 전문가로 알려진 것이죠 물론 전문가도 사람인 만큼 미래를 전부 맞출 수는 없으니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일반인이 놓치기 쉽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까지 분석하고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시장 흐름에 대한 안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코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코인하고 메타에 주목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코인 시장의 흐름을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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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